지금 문 앞에 왔는데,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연락에 응해주셔서 만나기 위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견적을 먼저 맞추고 그러면 윤쟁이 님식 인사를 할까요? 아니요. 저는 뭐 합파할 때는 신경 안 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쟁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견적을 맞추러 왔는데 누구시죠? 네. 저는 슈트트랙 전 국가대표였던 서일아입니다. 지금은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고 서리짱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시는 건 다른 걸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소속팀이 있거든요. 국가대표는 한 번 나갈 때만 국가대표가 되는 건가요? 매년 뽑아서 매년 이제 그 뽑힌 선수들이 한 시즌을 세계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연속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을 했는데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걸로 좀 영상을 뽑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새로 살아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목적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게임 방송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조금 찍어 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한번 제가 만든 메인보드가 지금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아랫라인에서도 뭐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직 확실히 없죠. 오버클럭도 가능할까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고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용을 어느 정도 잡으신 거죠? 아 그것도 제가 근데 모니터에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모니터를 LG의 울트라기어 750 하고 이제 삼성의 오디세이 G7 27형 그러니까 매일 하나만 살 거예요. 모니터는 집에 27형 그냥 보통 모니터 하나가 있어가지고 뭐가 좋을지 아 근데 약간 두 개가 장단점이 갈려요. 일단은 LG 거는 IPS고 삼성 거는 VA 패널 거기에 이제 평면이랑 커브들 이게 굉장히 좀 큰 거라서 삼성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휘어져 있거든요.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한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모니터 보다가 여기를 보면 오목렌즈 같이 보여요. 그러면 딱 게임용으로만 봤을 때는 게임용으로만 봤을 때는 실력파 게임 기준이죠. 실력파 게임이면 당연히 LG 거를 가야죠. 왜냐면 IPS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상이 똑같이 스펙상으로는 1ms라고 돼 있는데 IPS 쪽이 조금 더 잔상이 확실히 적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올리 이제 실력파 게이밍이라고 하면 저는 근데 이제 삼성 거는 그 장점은 있죠. 가격도 더 싸게 사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FHD가 아니고 그 친구는 QHD니까 그 스펙상 해상도가 더 높다는 그래서 해상도가 높으면 좋긴 한데 단점은 그만큼 그래픽카드가 더 좋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2070 10%를 쓴다는 거죠? 턱도 없죠. QHD 240은 턱도 없죠. 그러면 굳이 QHD가 아니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제 차세대 그래픽카드가 이번 연도 말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최상급을 사지 말고 왜냐면 강가삼각이 있을 거니까 최대한 덜 미치게 사시고 같이서 바꾸시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삼성으로 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제가 알기로는 16GB면 충분하다고 음.. 네 충분합니다. 네 들어가요. 게임만 할 거는 근데 이제 2년 3년 동안 새로 나올 게임들이 방송까지 하면서 원활히 할 수 있을까? 를 봤을 때는 32GB 그렇죠. 좀 미래를 봤을 때는 32GB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정하셨나요? 본질? 280에서 290? 280에서 290이면 3,274짜리 고수율 램은 좀 일단 지금 하실 게 메인으로 하실 게임이 거의 배그 거의 배그 반? 배그 램 중요하죠. 애매하네요. 왜냐면 이게 32GB로 사면 74짜리를 사도 오버클럭을 그렇게 많이 땡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에이펙스는 램 4개짜리를 못 써요. 슬롯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16GB 두 개를 사야 되겠죠. 히어로나 이런 걸로 아예 보드를 바꾸거나 아니면 16GB 두 개를 사거나 아 근데 메인보드는 아수스 거 쓰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이시니까 네. 램을 일단은 CL16짜리로 넣어두고 다른 견적 맞추고 가격을 보고 아 다시 결정을 해보죠. 일단 글카를 골라야겠죠? 아 SSD도 네. 제가 조금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플로어는 53은 240mm이고 63은 280mm에요. 그래서 보통 X63을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돈 상관 안 한다 하면 그냥 X73으로 보통 넘어가죠. 일단 이걸로 어거는 이거를 케이스는 가성기를 따지면 일단 이걸로 일단 넣어두고 윈도우는 사셔야 되지 않나요? 네. 윈도우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리비용을 빼면 지금 한 300 들어가죠? 아 300. 근데 솔직히 견적이 크게 건들게 없어가지고 만일에 이걸 내리면 램을 3,274짜리도 볼 수는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 보드에 램수율 낮은 걸 쓸 바에야 보드를 내리고 램수율 더 높은 걸 쓰는 게 램오버가 더 잘 되겠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1,900K 개드릴 수준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전원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1,700K는 솔직히 전원부가 과하죠. 근데 에이펙스가 57만원? 8만원? 그 정도 했었잖아요? 네. 이것만 낮춰도 25만원 넘게 싸지니까 거의 근데 램이 가격이 두 배 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네요. 그렇네요.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로 그냥 정하신 거죠? 더 올리는 게 좋나요? 이거 위에가 2080 2080 슈퍼 뭐 TI는 애초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빼는 거고 그 두 개밖에 없는데 2080이랑 2070 슈퍼는 솔직히 성능 한 10% 정도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2080 슈퍼로 가면 성능 차이가 좀 더 나죠. 2080 슈퍼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생각보다 2080 슈퍼는 2팬 모델이 없으니까 3팬 모델로 가면 110만원이죠. 그러면 가격이 40만원 차이에요. 거의 320이 되겠죠. 이 견적에서 밸런스를 따지면 얘를 가는 게 맞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 목적이 그냥 배그 하는 데다가 그리고 6개월 뒤에 새 글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어쨌든 2070을 사든 2080을 사든 제가 1, 2년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그거를 따로 생각할 필요는 뭐 그렇긴 그냥 기분이 좀 나쁜 거지 그렇죠. 그냥 기분이 나쁘죠. 뭐 이걸로 버티다가 매후년에 나오는 글칼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냥 키보드만 하나 사면 되거든요. 키보드요? 키보드 생각에 두신 게 있나요? 그냥 무접점의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 키보드를 제가 다 들고 올게요. 저희 집에 많거든요. 일단은 무접점을 먼저 다시 쳐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이제 집에서 조용하게 쓰실 거면 웬만하면 저서원 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다 확실한 구분감과 내 키 앞 키감만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하면 좀 시끄러워서 다른 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걸로 하겠습니다. 갈축으로 레오폴드 괜찮죠? 근데 배그하기에는 조금 지금도 있을 텐데 창문 뛰어넘을 때 슈퍼 점프 하는 거 그 잘 안 됩니다. 얘도 구하기 힘듭니다. 얘도 좋은 키보드고 얘도 좋은 키보드고 그러면 저는 슈퍼 점프 해야 되니까? 얘를? 근데 저는 남는 키보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얘는 남는 키보드가 아니고 그러면 남는 키보드 중에 가져와서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를 선택을 하실 수 어떻게 지금 2070이냐 2080이냐를 고르면 그게 제일 강건이네요. 무대인님 중고 가지고 계신 거 없는데요? 2080 슈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이건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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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남습니다. 저에게 중고로 그러니까 만일에 딴 데서 가게를 까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이걸 깔 수 있으니까 그쵸 5만 원 정도 깔 수 있으니까 그쵸 이걸 까고 하면 300으로 살 수 있게 만들더라도 충분히 10만 원만 더하면 그쵸 그 정도는 충분히 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컴퓨터는 2080 슈퍼 그대로 하시는 거고 제가 수냉클러 반값에 키보드 그리고 그러면 원래 그 견적대로 하시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따로 사는 것들 네 이제 SSD는 따로 사시는 거고 클러도 제 그걸로 하시는 거고 끝인가요? 그렇네요. 네 네 이걸로 제가 보내드리면 그거 가지고 주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